우리 주변의 모든 물건들이 네트워크 환경으로 연결되어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데요. 손목에 찬 시계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으시죠? 이 스마트워치 또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 친구와 대화를 하듯 일상 언어로 가전제품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집안 내부가 너무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컨 켜라는 명령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킬까요 말까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럴 때 응 해주면 온도를 알려주네요. 현재 온도가 26도인데 희망 온도 18도로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덕분에 쾌적한 환경을 접할 수 있겠죠? 그동안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집에 있는 식품을 중복으로 구매했던 경험 많으셨나요? 이제부터 메시지 한 통만 보내보세요. 가정기기에만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기 기저귀에 센서를 부착하여 소변으로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말 못하는 아기를 대신해 기저귀와 스마트폰이 부모에게 아이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또한 약병과 인터넷이 결합한 스마트 약병도 개발되었는데요.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에게 제때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시간별로 알람을 해주면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물인터넷으로 아파트 관리비도 줄인다고 하는데요. 음식물요? 자동으로 버리는 기계예요. 지금 보시는 이 기기가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는데요. 이렇게 무선인식카드를 기기에 인식시키면 투입구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다시 카드를 인식시키면 문이 닫히면서 쓰레기 양이 측정되는 기기입니다. 개별 등록된 무선인식카드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버린만큼 합리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하니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기기에 장착된 관제 시스템을 통해 기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탈취제 분사 또한 원격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더욱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겠죠?